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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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짠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짠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홈플러스에서 뽀로로 우유 투플러스 원행사거든 그래가지고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랑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랑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투플러스 원행사해 원래 이거 하나 정상가격 2480원이거든 투플러스 원해가지고 이렇게 두개를 사면 이렇게 하나를 더 줘가지고 총 이렇게 세개가 4960원이야 홈플러스에서 투플러스 원행사야 그리고 세개가 4960원 원래 이거 하나 정상가격 2480원 있거든 홈플러스 투플러스 원행사 했고 세개가 4960원 일단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거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이건 한마디로 흰 우유거든 흰 우유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흰 우유 흰 우유 흰 우유고 먹어볼게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흰 우유고 강원도산 A급 우유 강원도산 A급 우유래 아무래도 애들이 먹는거다보니까 좀 몸에 좋아야되잖아 그래서 강원도산 A급 우유 140ml짜리 140ml짜리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흰 우유야 흰 우유 흰 우유 먹어볼게 마셔볼게 마셔볼게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그냥 흰 우유야 흰 우유 흰 우유고 딸기 우유랑 바나나 우유 먹어볼게 딸기 우유 먹어볼게 딸기 우유 뒤에 빨대가 있고 이거 원래 홈플러스에서 정상가격 2480원 됐으면 홈플러스 투플러스 원행사 해갖고 이렇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렇게 흰 우유 합해서 3개 이렇게 합해가지고 4960원 주고 샀어 안 돼 딸기 우유 먹어볼게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뒤에 이렇게 빨대가 있고 무색소 무색소래 무색소 아무래도 애들이 먹는거다 보니까 무색소야 무색소 먹어볼게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맛있어 딸기 우유 마시고 맛있어 이게 무색소잖아 무색소라고 써있잖아 한번 색깔 봐볼게 색깔 봐볼게 색깔 한번 봐볼게 색깔이 딸기 우유인데도 색깔이 딸기 우유인데도 무색소다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이야 딸기 우유인데도 아무래도 애들이 먹는거다 보니까 무색소라고 써있잖아 그러다보니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야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인데 맛은 딸기 우유 맛이 나고 마지막으로 이거 바나나 우유 먹어볼게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이것도 무색소 이것도 보면 무색소 무색소고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이거 마셔볼게 음 이것도 바나나 우유 맛이 나 맛있어 바나나 우유 맛이 나고 맛있네 맛있어 음 음 이거는 흰 우유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흰 우유고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이건 딸기 우유고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이것도 무색소거든 이것도 색깔 봐볼게 색깔 봐볼게 이것도 한번 색깔 봐볼게 무색소 무색소 애들이 먹는거다 보니까 무색소거든 어 이것도 색깔이 바나나 우유인데 하얀 색깔이야 이것도 무색소다 보니까 바나나 우유인데도 색깔이 하얀색이야 하얀색 하얀색 애들이 먹기 좋은거야 무색소 음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해가지고 2 플러스 1 해가지고 4,960원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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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어떤 우유 줄까 우리 친구들 뽀로로가 좋아하는 튼튼 우유 흰 우유 줄까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줄까 뽀로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줄까 어떤거 줄까 어떤거 줄까 딸기 우유 달라고 알았어 딸기 우유 줄게 딸기 우리 친구들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한입 마셔봐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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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로가 좋아 딸기우유 맛있지? 맛있지? 우유 많이 마시고 키 쑥쑥 커 키 쑥쑥 커 홈플러스에서 투플러스 원행사에 홈플러스 투플러스 원점 음 음 음 음 음